전초왕 왕권. 대진국 발해에서도 오경인 중경, 상경, 동경, 서경, 남경이 모두 경도인 서울의 지명으로 고려에서도 개성성화기 또한 서울이었습니다. 그런데 동시대에 현찬이나 역사에 사천성의 전초왕 왕권이 등장합니다. 그것도 퍼부도 당당하게 한반도의 항구인들에게 주작된 역사의 진실을 너희가 밝힐 수나 있는지 비웃으면서 등장합니다. 정 그렇다면 그 왕권의 실체를 밝혀주마. 전초왕 왕권. 당나라와 송나라의 가도기 시대 5대 10국 중 전초계 왕이 왕권으로 고려를 공국한 태조 왕권과 동일한 시대에 등장했습니다. 그러면 전초계 왕 왕권과 대진국 발해에서도와 고려가 공국된 개성성화기 동일한 지역이었다는 것을 진실을 밝혀드리겠습니다. 전초왕 왕권. 우선 남우위키의 내용을 인용합니다. 중국 5대 10국 시대에 전초계의 공국자 자는 광도이다. 황소인한 평정에 가담하여 공적을 세웠다. 903년 당나라로부터 척왕의 지위를 하사받았으며 이후 907년 후량이 당나라를 멸망시키자 스스로 황제를 칭했다. 사천성은 양주와 함께 부위한 나라였기에 천부라 불렸다. 전초권 925년 후당에 의해 멸망당한다. 왕권의 능인 영릉. 여담으로 이름 한자가 고려의 태조 왕권과 정확히 같다. 거기다가 생물령과 죄의 기간도 묘하게 겹친다. 고려 왕권은 877년생이며 이 전초계 왕권이 죽은 해인 딱 918년에 죄위에 올랐다. 이런 점 때문에 대륙설 특히 대륙고려설과 대륙조선설을 신봉하는 환바들이 좋아하는 인물이기도 하다. 이들은 전초계 왕권이 고려 태조 왕권과 동명이인이 아니라 아예 동일인이라고 우기는 만행을 저지른다. 자 역사를 조작한 세력들이 이렇듯 자신만만하고 오만하게 조작된 역사를 운항하는 것은 우리들 자신이 역사의 진실을 모르고 눈물었기 때문입니다. 오직 자신들의 영달과 안일을 위한 시각으로 역사를 바라보면 역사는 진실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자 그렇게 역사 조작이 완벽하다고 자신만만하였다면 지금부터 역사의 진실을 밝혀주마. 전초과 왕권의 무대 영릉은 영주 영안에 있었던 능호입니다. 신중 동국 여지수남 개성부의 능침을 인용합니다. 고려의 세조름, 능호는 창릉이니 예성강 위에 있는 영안성에 있다고 했습니다. 영안에 있는 성이 영안성이고 능호가 영릉으로 창릉이란 창원 창평에 있는 능호입니다. 영릉이 개성에 있었다고 합니다. 개성은 신시계천의 무대 서울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전초과 왕권의 무덤 영릉이 있었던 영안의 지명을 살펴봅시다. 경상도 영원의 군명을 영주 이경이라고 합니다. 충청도 영동의 군명을 길동 영산이라고 합니다. 경기도 남행의 군명을 당성 익주라고 합니다. 영안과 영주는 동일한 지명을 다르게 표시하는 방식으로 경상도 영천의 군명이 영주이며 경상도 영천의 군명 이경과 경기도 남행의 군명 익주는 동일한 지명을 다르게 표시하는 방식으로 경기도 남행의 군명 당성이란 당구로 댕그리인 천황님이 귀셨던 곳이라고 했습니다. 대진국 발회의 상경 영천부가 있었던 곳입니다. 역사 속 촉이란 한중인 관중의 고중군굴의 터지역을 화양의 촉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조작된 역사는 이곳 한양장안의 촉지방을 비단금자의 금도인 성도와 일치화시켜 천주가 있었던 금도성도를 촉으로 조작하면서 역사의 진실을 알아보지 못하도록 조작했던 것으로 역사를 조작한 세력들이 자신만만하게 전조작된 사천의 성도에 고려왕군의 역사를 전촉왕왕군으로 조작입하면서 역사의 진실을 찾을 수 있으면 찾아보라고 한국민을 우롱했던 것입니다. 고려의 수도 철원의 비밀을 밝혀봅시다. 왕군의 시작은 궁예의 부하가 되면서부터이다. 한반도 중부를 석관한 궁예가 지금의 철원의 도읍을 정하자 왕군은 아버지를 따라 그의 휘하로 들어갔다. 궁예 아래에서 왕군의 활약은 눈부셨다. 그는 광주, 충주, 청주, 계산의 9년을 평정한 공로로 900년에는 아찬에 임명되었고 903년에는 후백제를 공격하여 금성군을 함락했다. 인근의 9년 10개를 빼앗아 나주를 설치하고 해상권마저 확보했다. 왕권이 출전하는 전투마다 크게 승리하고 용토를 확장하자 궁예의 신망은 계속 높아졌다. 913년에는 파진찬에 올라 시중이 되었다. 문제는 궁예의 실정이었다. 그는 점점 폭군으로 돌변하며 기행을 일삼기 시작했고 민심을 잃어갔다. 결국 918년 신승겸 등이 궁예를 내쫓고 왕권을 추대해 새 왕이 되었다. 왕권은 국구를 고려, 연원은 천수라고 정했다. 철원, 철주는 동일한 지명을 다르게 표시하는 방식으로 철주는 발해가 공국된 중경현덕부의 육주 중 하나인 안시성이 있었다고 하는 철주입니다. 새 금은, 새 철, 누르황과 동일한 지명으로 모두 금강산에 금주를 부르는 지명들이었습니다. 발해가 있었던 곳과 고려가 있었던 곳이 이렇듯 명백하게 동일한 지역입니다. 926년 발해가 백주산 폭발로 또는 거란의 침입으로 멸망했으면 왜 고려는 망하지 않는 것일까요? 자 그러면 신중동국 여지순남 개성부의 권치현역을 인용합니다. 고려 태조 2년의 철원운으로부터 도읍을 송악산 남쪽으로 옮기고 두 거울 지역에 걸쳐 개주로 삼고 궁궐을 지어 시전을 설치하며 박리를 갈라서 오브로 하였다고 했습니다. 궁예가 있었다고 하는 철원이 바로 대진국 발해에서도 현황님이 기셨던 안시성의 상경용천부입니다. 그러면 있지도 않은 가생의 존재인 지금까지 국민을 우롱한 옴만이 반메훔의 주인공 공예로부터 고려 태조 2년까지 즉 919년까지는 송고려의 수다가 발해의 상경용천부인 안시성의 철원이었습니다. 강원도 철원의 여건을 인용합니다. 용담역 부에서 쪽 심리에 있다고 했습니다. 용담은 천황님이 기셨던 전라도 남원에 있었던 연못입니다. 전라도 용안의 군명은 칠성도내산이라고 합니다. 전라도 남원의 군명은 용성고룡대방이라고 합니다. 전라도 용담의 군명은 물고옥천이라고 합니다. 전라도 남원의 군명이 용성으로 용안에 있는 성이 용성이고 용성에 있는 연못이 용담으로 용담은 천황님이 기셨던 곳의 연못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전라도 남원의 교령산성 안에 용천사가 있었으며 그것이 대진국발의 수도였던 상경용천부라고 했습니다. 전초왕 왕권이 있었던 성도와 대진국발의 수도였던 상경용천부와 고려가 건국된 철원은 동일한 장소로 궁예의 역사는 없는 사실을 만들어낸 조작이었으며 전초왕 왕권이 고려의 왕권이었던 것입니다. 대시아 왕씨의 관계 고려태조 왕권은 대진국발의 대조용의 직계우선으로 역사를 조작하면서 발해와 고려의 연관성을 모두 단절시켜 조작했던 것입니다. 대진국발의 수도였던 중경 상경용천부가 신시계층이 일어난 금강산의 개성인 서울로 그곳에서 왕권이 중앙조정인 관중의 당나라가 힘이 약해지면서 드디어 발해가 황제를 칭하고 고려인 송나라를 개국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 개경이 조선의 경도인 서울이었습니다. 신중 동국여지스남 북역권 경도인 서울의 형성을 인용합니다. 서울은 북으로 화산을 진산으로 삼아 동과서는 용이 서리고 범이 쭈그리고 앉는 형세여 남쪽은 한강으로서 금대를 삼았으며 멀리 왼쪽으로는 대관령을 당기고 오른쪽에는 발해를 두루 그 형세에 훌륭하기는 동방의 으뜸으로서 진실로 사나니 백의의 땅이다. 용반 허구의 제왕의 도시인 경도인 서울의 오른쪽인 동부가 바로 발해였던 것이며 곳이 천하의 중앙조정인 비당금자의 금성이 있었던 금도의 간다라였습니다. 한안 대자전 대인의 제5항으로 왕자라고 했다. 대인과 왕은 같다는 말입니다. 세상 중에 4개의 큰 것이 있는데 왕은 이중 하나에 해당한다. 도를 굳이 말한다면 대라 했다. 그리고 세상에는 4개의 대가 있다고 했는데 인간 세상에는 오직 왕이 하나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노자의 생각에 왕은 도와 같이 꾸밈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그러함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 것 같다. 즉 왕은 대, 군이라는 것이다. 이 인용문들에서 본 것처럼 왕은 바로 대입니다. 각골문의 왕은 대로 표기합니다. 고대에는 왕과 대는 서로 통하는 글자였습니다. 고려조의 왕씨가 바로 발해국의 대씨였던 것입니다. 물론 조작된 역사의 송나라의 공국자는 조광윤인데 고려의 왕씨를 조씨로 만들어 놓은 걸로 보아서 대제용과 왕골의 혈통이 조나라의 제우고 삼진인 한의조의 조나라의 왕손이었던 것입니다. 발해가 송나라이며 고려였다는 것을 밝혀내면 조작된 역사의 엄청난 부분을 복원시킬 수 있습니다. 왕곤의 산계 당나라 멸망 이후 고려를 개국하고 천하를 평정한 왕곤의 혈통을 또한 살펴봅시다. 고려 왕곤의 산계를 인용합니다. 왕곤의 선계는 북방선비족 사왕국에서 기원하였으니 사왕국은 기원전 108년경 한모제가 고조선을 정발하여 사군으로 하였을 때 낭랑지역으로 오랜 세월이 지나고 나서 고구려 시대 북위에서는 초광시이라 했고 사왕이 462년경에는 고구려와 북위에서 지냈다. 또한 고구려 후위 때는 영주 낭랑 등지에서 살았으니 영주 왕씨라 하였고 삭방장군 권위는 사공 곽궁 무혈궁 사례를 낳았다. 고려 태조 왕곤은 영주 왕씨에서 기원되었으면 화하 송시 총수에도 쓰여 있다. 상기의 지명 중 영주 기억이 나실 것입니다. 바로 대지용 일가가 당나라의 볼모로 잡혀 있었던 곳입니다. 그런데 발해가 고려였으며 고려 왕씨들을 영주 왕씨라고 합니다. 그러면 대지용 일가가 있었던 그곳 제우국 제나라가 있었던 영주는 자신들의 고향이었던 것입니다. 그곳 영주는 또한 동진의 명문장가 왕이지 일가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이렇듯 역사를 저작해 한국민을 우렁했던 것입니다. 배를 거듭할수록 충격의 강도가 강해질 것입니다. 어허! 발해가 고려이며 송나라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